찾았어! 뭐야? 찾았어! 뭐야? 학집원! 그러지. 진짜? 그리고 남주가 강하는 중이야. 남주가 강하는 중이야. 안녕하세요. 얼떨결이 막 이렇게 됐어. 길남신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? 작년부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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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백씨가 나 꼬시는 거 아니고요? 내가 동백씨 꼬시는 거예요, 내가! 왜 눈은 그렇게 떠요, 영식씨? 저랑 이 지대로 연애하면요. 죽어요. 네가 먼저 했다. 아니, 네가 그만 미지근해져요. 아니, 네가 그만 미지근해져요. 아 눈물 나요 작품하고 싶어서 여기 있어 안 죽겠어요 근데? 나 위에 또 있어 강하늘 씨가 여기 왔는데 네 드라마 할 때는 못 봤죠? 이런 하얀 얼굴 이렇게 하얗으면 원래? 네 엄청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간 낯설어 그렇죠 드라마에서는 역할 때문에 좀 어둡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오늘 화장을 하는데 어? 내가 얼굴 통해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저희 1박 2일 처음 오셨잖아요 네 어떠세요? 근데 와도 되는지 모르겠어 저희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저도 딱히 재미없는 사람이고 누나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작가님들이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괜히 아 저는 그리고 김종민 선배님 엄청 팬이에요 그냥 저는 실제로 만나뵌 적은 없는데 방송만 봐도 뭔가 뭔가 그 사람을 사람을 되게 무장해제 시킬 것 같은 그 어떤 그 어떤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력이 키보가 원래 이렇게 좋았구나 지금 깜짝 놀랐어 저희가 드라마 때만 보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카메라에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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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떤 종류의 게임들이 있어요? 뭐 해야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? 네 복불복이 있고 이러니까 아 복불복? 네 맞아 아직도 그거 까나리 액션 있나요? 없나? 드시고 싶으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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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복불복 석방하면서 오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게임 잘 못해요 저 아 잘 못해?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게임을 잘하는 편이에요 나는 의지가 강한 편이라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몰랐지? 네 몰랐어요 저희 1박2일 멤버들 아직 못 보셨잖아요 잠시 후 1박 2일 멤버들이 올 텐데요 두 분이 이제 팀이 나뉘실 거예요 저는 의지하러 왔는데 팀을 모으는 게 일단 첫 번째 미션입니다 팀원 모으기? 팀원을 모으는 방법은 밸런스 게임으로 정할 건데요 밸런스 게임 종이를 준비했는데요 두 분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저희한테 주실 거니까 각각 두 분이 다른 장소에 계실 건데 그래서 멤버들이 답을 하고 취향이 일치하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미안하다 친구야로 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먼저 되는 팀이 이기는 거라서 먼저 뽑으신 팀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멤버들은 연속 도전이 안 돼서 누나한테도 안 되고 저한테도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적이네요 두고 봅시다 또 뭐야? 의지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학창 시절에 1박 2일 보면서 자랐는데 지금 1박 2일 촬영을 하고 있냐 너무 신기하네 지금도 가끔 잠 안 오거나 하면 유튜브로 보다가 잔비고 그래요 종민 선배님 진짜 웃기게 나왔던 딸기 게임이 3,8 산다다다아 utilise 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박자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전 사실 다 좋아하거든요 난 다 좋아 어떡하지? 두 개를 고르셨다가 오는 멤버를 보고서 그때그때? 텐션은 약간 괜찮으시는 거죠? 그러시면 안치고 오시기 전까지 되게 추웠거든요. 진짜요? 네. 어머. 저 거의 콧물을 막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뜻해졌어요. 저 팬분들이 해님이라고 부르거든요. 저희도 알겠어요. 햇살이 너무 좋은데.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셨는데 피곤하지는 않으세요? 조금요. 조금 피곤하시구나. 여기 조심하시고요. 좋은 기운이 흐르는 산이라고 하니까 부자의 기운을 받아가시면 될 거예요. 기운을 만고 받아가요. 저희 감독님들이 막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찍지 않았는데 오늘 되게 열심히 찍으시네. 감사합니다. 저는 박영광 피디고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. 네. 내가 앉아서 해 볼까? 더 싫은 이별. 잠시. 햇살과가 먹고 싶은 것은 김치찌개. 무상으로 여행을 보내준다니. 까먹으면 안 되는데. 아이들, 강아지, 소고기, 캠핑. 계속 드라마 찍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낫어. 우와. 도토리. 아, 귀여워. 도토리 찾았어요. 귀여워.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게 자연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일방일이랑 너무 잘 맞네요. руки. JUDY. 감사합니다.